빨리라! 그 상대는 안두인!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. 등 뒤를 조심해. 빨리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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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도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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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??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뿔없니한테 까불지 마. 뿔없니 애매하우! 아아아악! 아악! 으아악! 하하...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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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따위 두렵지 않다 한잔하지 칭 나와 함께 최후를 맞이해 이제 봉투가.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루어내야 한다 이 정도는 이루어진다 아이를 위해 그리취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죽음! 죽음까지 두렵지 않냐? 죽음!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